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앞에 의문에서 제한된 속행과정이었습니다 제한된 속행과정은 뭡니까 속행이 일곱 번으로 제한된다 했습니다 우리 오문인식과정에서 속행은 반드시 일곱 번으로 제한이 됐죠 그래서 의문인식과정에서 속행도 기본적으로는 일곱 번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한된 속행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문인식과정에서 본산매 속행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범부 중생들한테 본산매 속행과정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교에서 불교는 열반을 불교 목적은 열반의 실현이잖아요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식과정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여기에 대한 아비담만은 특히 뭡니까 상시한 이론적인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문에서 본산매 속행과정입니다 418쪽입니다 본산매로 옮긴 본산매는 저는 아빠나를 옮긴 겁니다 왜 이걸 옮겼느냐에 대해서 거기 쭉 설명을 해놨고 그죠 거기서 둘 넷 다섯째 쯤 가면 그죠 여러가지 그죠 청정노론의 정품에 따르면 청정노론은 다 했습니다 청정노론 정품은 뭡니까 3장부터 13장까지 그래서 특히 뭡니까 4장 5장에서 뭡니까 본산매로 우리가 어떻게 정독하는 얘기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뭡니까 여러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 명상 주제는 40가지 중에 하나 있죠 그죠 그중에 하나의 그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본산매에 들 수 있는 개념을 대상하는 것이고 28가지가 본산매에 들 수 있는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그렇죠 다 했어요 앞에서 제가 29가지를 해갖고 포를 치가지고 몇 분 뒤에 딱 해봤어요 28개인데요 맞죠 그죠 그것도 기억을 안 하시는가 봐요 저는 제가 창피당한 거는 기억을 잘 하고 있어요 A형이 돼갖고 그래 했어요 40가지 중에 28가지 명상 주제가 적어도 초선 이상의 본산매에 드는 명상 주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렇게 여러가지 명상 주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28가지 명상 주제 중 하나에 집중하여 고정된 표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거듭해서 닦으면 이거를 우리는 뭡니까 준비단계의 이때 생긴 것을 준비단계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거듭해서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익힘 표상이 일어났죠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름 표상에 거듭몰이 마무리해서 건접산매에 들게 되어 닮은 표상 그래서 닮은 표상으로 발전되며 이를 보호하고 능숙함을 닦아 건접산매는 본산매 이른다고 한다 청정도로는 딱 출시까지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 하나를 본산맥으로 옮긴 것이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꼭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산매는 이렇게 생각이 크게 개발된 상태라고 이렇게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산매 즉 선의 구성요소 하면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선에 들었다 이란 뭡니까 극복되는 거 다섯 가지 확립되는 거 다섯 가지 이렇게 했죠 극복되는 거 다섯 가지는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 그렇죠 감각적 욕망 즉이 혜태온침 덜떠무해 의심 이라는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고 다섯 가지가 확립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우리는 선의 구성요소 정말로 거짓말 하도 못하고 있지 않으죠 청정도로 할 때 100분 이상 떼 들었어요 고개를 싹 돌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뭡니까 선의 구성요소 다섯 가지 심사희락증 에이씨 내 다 아는 거네 지금 요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존경합니다 심사희락증 하죠 그 가운데 심이 뭡니까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바로 일으킨 생각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심사희락증 다섯 가지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이 여기서는 뭡니까 본산매는 일으킨 생각이 크게 개발된 상태라고 봅니다 됐죠 그러면 뭐에 대한 일으킨 생각입니까 표상에 대한 일으킨 생각이겠죠 그죠 우리가 그죠 예를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본산매를 딱 위해서 들숨 날숨을 대상을 합니다 그러면 들숨 날숨에 대한 일으킨 생각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뭡니까 들숨 날숨에서 표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표상에 대해서 생각이 일으킨 생각이 딱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그죠 우리는 본산매는 일으킨 생각이 특히 개발된 상태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선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나오는 이 일으킨 생각이 그죠 우리 본산매를 채득하는 가장 중요한 그거로 봐서 일으킨 생각이 크게 개발된 상태라 했습니다 이 일으킨 생각이 함께 생긴 만부수법들과 더불어 아주 깊게 대상에 몰입하여 이 모두가 그 대상에 몰입된 경지가 바로 본삽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만부수가 바로 이런 생각이죠 초선은 심사일학적인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선을 넘어선 경지까지도 그런 거로 봐서 일으킨 생각이 본산매를 채득하는 가장 중요한 그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본산매에서는 모두 자와나만 일어납니다 됐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본산매에서는 영혼의 마음이 없습니다 됐죠 그죠 전부 자와나의 가정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속행이 그때 그 본산매에서 나올 때 존재직성으로 가난다 그 다음 본산매 속행 과정에서 그 과정을 밑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 14번 419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산매에서 일어나는 속행 과정에는 대상이 선명하고 희미한 차이는 없다 마찬가지로 여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설명은 뒤에 다 있습니다 본산매 속행 과정의 경우에 여덟 가지 지혜와 결합된 욕계의 속행 여덟 가지 지혜와 결합된 것은 뭡니까 지혜와 결합된 게 왜 여덟 가지 네 가지인데 미치고 펄쩍 뛰겠네 이래 나와야 존경받을 분들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인데 뭐해도 있습니까 아란한테도 있죠 자극만 하는 마음에도 있습니다 이거 과정 다 잘 모르겠다 무조건 이런 마음 따지는 거 나오면 뭐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206쪽은 이제 왜 초지일관 제가 있잖아요 첫날부터 왜 206쪽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뭡니까 좀 애매하다 싶은 거는 무조건 206쪽을 펴서 봐야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206쪽 한 번 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왜 여덟 가지입니까 206쪽을 펴 보시면 그죠 여기서 보면 그죠 뭐랬습니까 지혜와 결합된 걸 했죠 그래서 욕계의 마음 중에 지혜와 결합된 거 어디 있습니까 욕계의 유익한 중에 31번부터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혜가 두 가지는 있고 두 가지는 없고 두 가지는 있고 두 가지는 없고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은 두 가지 네 가지지요 그죠 그 다음에 과보의 마음들은 욕계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존재 지속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아라한도 뭡니까 아라한은 본산매 안 듭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라한의 자극만 하는 마음 거기에 보면 지혜가 있는 것은 네 가지지요 그러니까 4 플러스 4는 8 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419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산매 속행 과정의 경우에 여덟 가지 지혜와 결합된 욕계의 속행 그라고 뭡니까 인간 차별 안 되죠 지혜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본산매 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혜와 결합된 욕계의 속행 이것이 본산매에 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떤 하나가 순서대로 준비건접수순종성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혹은 3번만 일어난다 이건 뭡니까 예리한 사람은 준비단계의 마음의 한 찰나가 이건 찰나는 상관도 사실 없어요 근데 아비닷말은 뭡니까 머리 끝에 혼파죠 머리 끝에 혼파한다고 했잖아요 예리한 자는 여기서 준비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리하니까 둔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산매 들어볼까 이러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둔한 사람은 준비건접수순종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본산매 들고 예리한 사람은 한 찰나가 없고 준비가 없고 건접수순종성을 통해서 본산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 혹은 3번이 그 말입니다 멸한담 곧바로 적절하게 4번째 나오고 5번째 고귀한 속행의 마음과 출생하는 속행의 마음을 합한 28가지 가운데 어떤 하나가 마음을 기울인 것에 따라 본산매 과정으로 들어간다 자 이런거 다 어디에 설명해놨겠어요 420쪽 이하에 보면 그죠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그런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420쪽에 보면 준비건접수순종성 문자적인게 설명해놨습니다 여기서 가장 특이한 마음이 뭡니까 421쪽에 보면 4번 종성으로 옮기는 나와있죠 원어는 곧떠라부입니다 곧떠라부를 그죠 딱 지적하면 중국 한자로 지적하면 종성이 됩니다 그래서 곧떠라부 요렇게 해서 그죠 종족의 성을 뜻하는 곧떠라 우리 뭡니까 그죠 그 그 우리 그 성 우리는 성명이 있죠 그죠 그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죠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뜻합니다 곧떠라라는 말은 그래서 그를 종성이라 합니다 와 부에서 파싱된 합성된 거라 했으면 되죠 자 그래서 문자적인 뜻 그대로 성을 가지게 되는 경질을 했습니다 성 그래서 이건 뭡니까 제가 그죠 저는 좀 무식하게 표현했죠 상놈이 양반되는 과정의 마음 그러니까 족보에 등록된 마음 양반된다는 말은 뭡니까 족보에 등록이 되죠 그죠 맞죠 그죠 족보에 등록이 안되면 아직 종성이 안됐어요 족보에 딱 등재하는 그 순간의 마음을 종성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뭡니까 예 그래서 그죠 그 성을 부여받는 경지 요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가지게 되는 경지 아시죠 그죠 박씨 김씨 이씨 그죠 이런 성을 가지게 되는 경지로서 근접산매에서 본산매로 즉 욕계에서 세께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심찰란한테는 전문용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통을 바꾸는 마음이라고 저는 좀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 그대로 족성을 성을 바꾸는 겁니다 됐죠 뭐에서 뭐로 상놈에서 양반으로 욕계 사는 사람들은 상놈입니까 양반입니까 욕계 그죠 빌 게이처 세상 최고라 의사도 뭡니까 세께로 보면 상놈입니다 아니 좀 무식하게 이야기 좀 합시다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 본산매든다는 것은 세께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욕계 마음하고 세께마음으로 하는 건 땅 차이라는 겁니다 세께마음은 아직 그죠 성도 없는 상놈의 경지고 그죠 아 죄송합니다 욕계 마음 그죠 그래서 그 욕계 마음이 세께마음으로 딱 세께마음이 딱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하잖아요 상자부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심리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욕계에서 세께마음으로 딱 바뀌는 그 순간의 마음은 특별하지요 아닙니까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이름을 하나 딱 지어주는 겁니다 뭐라고 또 종성이라고 됐죠 그러면 이게 더군다나 뭡니까 종성은 두 가지 경우에 일어납니다 욕계에서 세께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보다 더 큰 종성은 뭡니까 범부가 성자가 될 때 그렇죠 예류도가 딱 일어나기 전에 뭡니까 이건 정말로 이거는 상놈의 양마되는 거죠 범부가 성자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기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방에서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우리 종성이라는 것은 우리 한문 경계로 찾아보면 나옵니다만 이런 뜻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사론이나 우리 유식 성유식론 같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상자부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종성은 두 군데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욕계 마음에서 세께마음이 일어날 때 세께마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것을 종성이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족보를 바꿔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더욱 굉장한 것은 뭡니까 범부의 마음이 일어나다가 성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죠 예류도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성이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족보를 바꾸는 마음 여기서는 점잖게 제가 말했습니까 개통을 바꾸는 마음 딱 그렇게 했죠 그죠 그죠 상놈이 양반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책을 쭉 집든지 부르키면 됩니다 그죠 설명은 이렇게 하고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선의 정덕의 경우에 이것은 욕계의 혈통에 속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드디어 이런 말은 안 써도 되는데 그죠 드디어 부사를 다 넣으시죠 드디어 고귀한 마음의 혈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성이라는 이름을 넣고 첫 번째 도의 경우 이 순간에 범부의 혈통에서 성자의 혈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곧돌아보라 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두 군데의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종성 곧돌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경지가 바뀌는 찰나의 마음을 곧돌아보라는 재미있으면서도 옛 도인들의 직관이 배어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나타낸다고 나타낸다 곧돌아보라는 말은 근접산매로부터 본산매로 들어가거나 범부에서 성자가 되는 것 등은 바로 우리의 성을 바꾸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며 이들의 경지에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9장에 또 나옵니다 그죠 그 때 보라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앞에 보면 26가지가 된다 했죠 그죠 그죠 그 26가지가 되는가 그거를 그 밑에 그죠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뭐 나 모르겠는데 어디를 봐야 됩니까 206조 도표하고 또 비교해 보면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런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표 4.4는 본산매를 처음 정도 할 때입니다 됐죠 처음 정도 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가 본산매 우리 본산매 속행 과정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행 과정이 제한되지 않다 했죠 근데 처음 정도 할 때는 요렇게 제한이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수행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본산매를 속행 과정이 그죠 그죠 천번, 만번, 십만번, 백만번, 천만번 하루 종일, 이틀, 삼일 이렇게 지속이 되겠죠 그죠 그죠 본산매 우리 들면은 하루 동안 산매 들어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죠 열반을 대상으로서 열반의 경제 우리 그죠 들었을 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처음 할 때는 요렇게 딱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산매 속행 과정에 그죠 그 보통 예리함 해놨습니다 보통 예리함의 차이는 뭡니까 보통의 k가 들어있죠 k가 밑에 보면 뭡니까 준비단계의 산매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준비단계가 들어가면 보통이고 준비단계가 없으면 예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g가 곧돌아 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곧돌아 봅니다 생기고 바로 jh 자나 그죠 본산매가 생기고 한 번으로 생기고 바로 뭡니까 우리 방가가 흐르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 자원화가 그죠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십만 번 막 계속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그죠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처음입니다 처음 처음 정득할 때 해놨죠 그죠 처음 거기에 동그라미 쳐 놓으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도와 과의 정득 과정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에는 k가 있죠 그죠 준비단계의 산매가 있습니다 예리한 과정에서는 준비단계가 없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여기 처음입니다 그럼 g가 곧대로 보고 나오고 그 다음에 mg는 뭡니까 mg는 그 밑에 보면은 도라이쪼마까 그죠 ph는 팔라 그죠 도와 과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저 뒤에도 또 나옵니다마는 그죠 우리 상자부 아비다마 우리는 예류 도 예류 과 하잖아요 그죠 도의 마음은 한 찰라에만 일어난다고 상자부 아비다마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렇게 요거 보면은 mg는 다 한번밖에 안나죠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겠구요 423쪽입니다 마음을 기울이는 것에 따라 이렇게 해서 그죠 그거를 보시면 되구요 여기서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본 산매의 속행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은 수행자가 그 마음을 기울이는 방향에 조건 지어져 있다는 뜻이다 맞냐 그가 초선을 정득하기를 원하면은 본 산매를 정득하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마타를 닦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요한 사마타를 닦아서 그의 마음을 초선에 도달하도록 한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선의 경제에 도달하도록 한다 예 그렇구요 만일 수행자가 도나 과를 정득한다 이러면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윗바산을 닦아야 됩니다 됐죠 사마타를 갖고는 우리 도와 과를 정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윗바산을 닦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제에 도달하는데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본 산매 끝에는 당연히 방한가가 지속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쭉쭉쭉쭉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424쪽 요약해놨죠 그죠 이 전부 그죠 우리 본 산매 속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여기 다 요약해놨습니다 일종의 고급 과정을 보면 됩니다 자 기뻄이 함께한 유익한 마음 다음에는 12가지 미치고 폴짝 뛰겠다 폴짝 뛰는 필요 없습니다 해설 있죠 그죠 해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뻄이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된 두 가지 유익한 마음 해설이 그려놨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봐야 됩니까 206쪽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 있잖아요 마음 숫자 나오는 것은 헷갈린다 싶으면 반드시 206쪽을 가지고 그죠 기뻄이 함께한 유익한 마음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뭡니까 왜냐하면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본 산매 못 듭니다 도와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6쪽 한번 펴 봅시다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는 경우는 뭡니까 31 32번 마음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의 32가지 마음이 본 산매에서 속행으로 일어난다 그건 뭡니까 밑에 4 다기 16 다기 12는 32 딱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온이 함께한 뭡니까 그 유익한 마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평온이 함께하니까 이건 제 5선의 경우입니다 됐죠 앞에 기뻄이 함께한 경우는 초선 4선의 경우고요 왜냐면 그건 전부 뭡니까 시혈, 행복 이런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평온이 함께한 경우는 제 5선의 경우입니다 그것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기뻄이 함께한 자구만 하는 마음은 누가 한테 일어납니까 아란한테만 일어납니다 아란한테 즉 초선에서부터 4선까지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평온이 함께한 자구만 하는 마음 이거는 뭡니까 아란의 제 5선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럼 범부와 유학의 경우 세 가지 원인을 가진 6개의 등등 그것도 숫자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됐죠 실제로 살펴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뭐를 봐야 됩니까 무조건 이해가 안 된다 206쪽을 보십시오 206 도표는 특히 우리 사장에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206쪽을 보십시오 206쪽을 보십시오